가만히 그대를 생각하면 어느새 내 볼에 미소가 피어 어느 날 바라본 하늘 위로 하얗게 그려지는 그대 이름 안녕하세요. 신혜선입니다. 최강수산 파이팅! 오늘 연기 수상 비어스의 승리기현 씨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최근에 주말 드라마 아이리가 다솔해서 신수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신혜선 씨가 주인공입니다. 영화에서도 TV 드라마에서도 팬 여러분들께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신혜선 씨가 팬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혜선입니다. 선배님 화이팅! 선배님 화이팅! TV 속에서 방금 나오신 것 같아요. 아름다운 시골을 해주신 신혜선 씨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배우가 배우가 와 와 와 와 그대라는 그 이름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만으로 다시 또 미소짓게 하래 사실은 처음 본 그날에 나조차도 모르게 네가 들어 온 거야